와 빅터 이름 되게 멋있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을지 진짜 너무 빨리 너물운 것 같지도 않나요 나이든 arena 같기도하고 멋진 헤이아츠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세발리에? 아니 잠깐만 원투 쓰리 포가 있네 아니 설마 오버워치 겐지세요? 오 마신권이 칼이네 마진 캔 있고 저거 녹티스 아니야 방금 저거? 녹티스 칼찌 아니에요? 아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호호호 이러고 있다가 진짜 쌍으로 아주 웃기고 잡아줬다 진짜 그죠? 아니 여기 철권이에요 형님들아 제발 고아웃 나루토 씨앗 아아 플리즈 고아웃 나루토 얼티미 스톰스 스테이지는 진짜 예쁘다 맵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캐릭터가 눈에 안들어오고 나는 맵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 발도 바람의 검심 형님까지 들어있네 어이구야 전자칼 미쳤고 플리즈 맵만 나오면 안될까요? 그냥 스테이지만 내주면 안될까? 하아 아니 스테이지만 내주면 안될까요 그냥? 와 노래 좋다 노래는 좋은데 이게 캐릭터가 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들 난 외형이 진짜 뭐랄까 아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이 녹티스를 지우기 아까워서 살짝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이 만들어낸게 아닌가 방금 저거 농력장 1타 카운터 라니까 총 쏘는걸로 바뀌었네요 보니까 딱 보니까 그죠? 저거 5라 잖아 이거 5라 이거 녹티스 1,2 상단하고 추가타 파생기가 생긴거네요 이건 뭐야 와 멋있다 이건 좀 멋있네요 이 기술은 좀 멋있네 이건 뭐 원래 있을법한 그냥 마신껏 넣어준거 같아요 퀵칼 퀵칼 보셨죠 퀵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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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칼